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일이 할로윈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급한 감이 없지 않아서 준비가 조금 소홀하긴 했지만 그동안 요청이 조금 있었던 젤리 넥사운드를 내일이 할로윈데이라서 문장을 살짝 해봤어요 이 모습이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지말고 조리만 들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이 분장은 저희 샵에 박네 혜진 선생님께서 특수분장 키트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빌려가지고 제가 직접 분장을 해봤는데 분장이나 메이크업이 궁금하시면 저의 개인일상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거든요 방금 그걸 찍었어요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렇게 하면 너무 무섭나요? 오늘 준비한 젤리는 오완꿈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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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쿠미 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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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가을 제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했구요 그럼 오완꿈트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 너무 맛있다 다음은 꾸미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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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빨라카 먹을게요. 다음은 빨라카 먹을게요. 다음은 빨라카 먹을게요. 다음은 빨라카 먹을게요. 빨라카 먹을게요. 다음은 빨라카 먹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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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항상 느끼는 건데 잇팅 사운드는 정말 숨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잇팅 사운드를 잘하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먹으면서도 콧바람 소리도 들어가죠 아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팍 벗는 과정 중에 소화되는 소리 막 구르륵 거리는 거야 그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무나무나무나무 힘들어요 이 노래 아세요? 한참 유행했었는데 다음에 먹을 거는 꾸미젤리색 어? 꾸미젤리색이에요 눅이 떨어진 거 추우러 가겠습니다 눅이 떨어진 거 추우러 가겠습니다 눅이 떨어진 거 추우러 가겠습니다 그냥 눅이 떨어진 거 추우러 가겠습니다 여동이 떨어진 거 추우러 가겠습니다 네 어머니 너무너무 이렇게 아까 어디, 어디 쪽으로 먹었는지 까먹었네요. 그리고 꾸미진리 먹을게요. 또다른 마늘을 매일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늘을 매일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늘을 매일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 좀 한 모금 먹을게요. 안녕. 다음에 해바라기 씨를 먹을게요. 여기 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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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볼까요? 너무 맛있어 감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말랑가오. 말랑가오. 뱃속에서 젖잉이 났어. 뱃속에서 젖잉이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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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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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ASMR 찍는 촬영하고 있는 소리에 제가 너근너근해져요. 배도 고프고 조리고 달달한 거 먹어서 기분 안좋아. 배가 고파서 자꾸 뱃속에서 밥 좀 달라면서 울고 있네. 근데 지금 먹으면 참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졸릴까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어제 내일이 할로윈이라서 어제 할로윈 엽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기. 그런데 소리가 그림 그리는 소리가 톡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열심히 그리기. 열심히 그렸는데 눈물 날 뻔했잖아요. 하지만 올리기는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토핑 그리기. 그래서 토핑 그리기. 왜냐하면 그거 너무나 오랜만에 그리는 그림이라 정말 열심히 그렸는데 소리때문에 망해가지고 너무나 속상했다니까요. 하지만 올릴 거니까 괜찮아요. 갑자기 어제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크고 생각하니까 또 잠이 깨는 것 같기도 하고 맞다. 저번에 영상 있잖아요. 가장 최근 영상. 그 동물. 아기 전기 청소 해주는 거. 강아지. 그 영상.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런 건 아닌가. 아니. 다 찍고 이제 싱거 맞추고 편집을 하는데요. 치아에서 피가 난 것처럼 치아가 빨갔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세상에. 휘파리에 휘파리에 묻어가지고. 정말 다시 찍기는 너무 싫고. 왜냐면 그게 세번인가 세번인가 아예 다시 찍었거든요. 세팅을 다시 해가지고. 정말. ASMR 영상 촬영할 때. 몇 번을. 한 번에 조금 잘 찍었으면 좋겠는데. 몇 번을 다시 찍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항상. 찍고. 편집하고. 영상 업무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댓글을. 너무 예쁘게 달아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기다려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힘든 게 싹 사라지긴 한데요. 그런데. 찍는 과정은 진짜. 힘들긴 한 것 같아요. 너무. 흥분해서 말을 해가지고. 말이 좀 빠르지 않았나요? 사실은. 제가. 원래. 차분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말이.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그런데. ASMR 하면서.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조금. 천천히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좋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 찰레를 먹긴 했는데. 단 거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머리가 아플까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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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가지고. 먹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게 될까봐. 주다리. 주다리. 나대기는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잠결에 떠드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 영상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이것도. 하나하나. 또 기억해 주시겠죠. 저 댓글 중에서 항상. 언니. 그거 대사 다 외웠어요. 맨날맨날 봐서. 다른 것 좀 찍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아에 초콜릿 시켰을까봐. 마음끊지도 못하고. 여러분.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해피할로잉 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앞으로는. 영상을. 조금. 부지런히. 찍도록 할테니까. 많이 많이 찾아와주시고. 조만간에는. 이전처럼. 실시간으로. ASMR.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그때. 많이 많이. 놀라와주세요. 밥을 먹어야겠어요. 밥을 먹어야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그리고 항상. 그럼. 안녕히 계세요. 둘. 셋. 넷. 다섯. 뿅.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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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